안녕하세요. 김현중입니다. 정민이의 새로운 앨범 바람이 불어온다가 발매되었다고 해요. 저도 지금 방금 들어봤는데 이 가을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민이 활동 잘하길 바라고요. 바람이 불어온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이었습니다. 정민이의 바람이 불어온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박정민 화이팅! 안녕하세요. WS-01의 김규종입니다. 이번에 저희 멤버 정민이의 새로운 음반이 나왔는데요. 노래 제목은 바람이 불어온다입니다. 여러분이 꼭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민이의 활동 그리고 또 저의 규종의 활동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18년 연말까지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세요. 여러분 화이팅! 그리고 정민이도 화이팅! 안녕하세요. 연락과정 여러분 박정민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신곡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온다 지금 바로 다운로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